어떤 절기를 지킬 때도 그 절기가 우리에게 준 축복과 의미를 알게 되면 각절로 그 절기가 귀해지고 기다려지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한두 주 앞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보다 먼저 백화점에 성탄 분위기가 먼저 나타나고 있다 사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데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을 우리가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성탄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오신 예수 그리도를 믿고 구원 받을 그런 축복된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귀한 날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이번 사람 중에 평하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릇으로 길로 또 은혜기관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갈릴린 나사렛에 사는 순박한 처녀총각이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조용히 말을 합니다 은혜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인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처녀가 이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을 했어요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와의 어떤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관계도 성립되지 않았는데 아기를 뵌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깜짝 놀리는 거죠 이것을 보면 마리아도 보통 사람입니다 또 약혼해가지고 아기를 가지는 게 아니라 동침해야 아기를 가지는 줄로 아는 우리와 같이 아주 순수한 보통 여인이었습니다 잉태한다고 하는 말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는 말은 오래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사건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금 1장 31절에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잉만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한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제외해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 이름 예수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죠 이성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하느냐 아주 이성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누가 보금 1장 3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학신을 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화를 하나 들어요 마리아야 너 친독 엘리사벳 알지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예 그랬겠죠 그도 모든 사람이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미 그가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나 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치모담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을 마리아에게 하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말씀은 등치모담이 없는 이라 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 할 것 같습니까 참 힘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생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생기고 땅이 있어라 그러면 땅이 생기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로 나누어지라 그러면 나누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장세기 1장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대라는 말씀이죠 이르시대 그 말은 가라사대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또 이르시대 말씀하시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 말씀을 받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바치씨를 받는 것처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토가 잉태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또 이 땅에 이루어지고 어두움 속에서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죄인이 어인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분이 나타난 날이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해요 그러니까 성탄절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한 거죠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라 사망에 결박되어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거짓말에 끌려 다니는 우리들 역멸로 끌려가는 우리들 마귀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붙들어내 주시는 거예요 사망에 결박돼 가지고 자유를 송두리치에 빼앗겨 버린 우리에게 진정한 영육간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를 통해서 은약이 성취되는 거죠 자기 백성을 제 예수 구원하는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고 베들렘에서 태어나는 것은 장소도 성경이 예언한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어놓으니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뭐라고 그랬죠? 떨어져요 그 다음에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랄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이 말씀을 되새겨보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진리에요 섞어야 열매를 맺는다 또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뭐라고 그랬죠? 거두리다 라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한 해가 가기 전에 성탄이 오기 전에 자신을 향해 바른 성찰이 있어야 된다 바른 성찰이 없으면 어둠에 그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성찰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성치가 직접도 하시지만은 행정기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언성치를 하십니다 만삭이 된 요셉과 마리아가 마리아가 지금 베들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베들렘으로 그 당시에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어요 인구조사한다고 다 고향에 가서 호적을 만들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거기에 순응하기 위해서 베들렘을 향하여 가고 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서 호적하러 간 그 기간에 출산한 날이 가까워서 통증을 느껴서 해산할 곳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거기도 사람이 사는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간 곳이 말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짐승처럼 태어났다 그 수준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에서 그 아들이 태어나기를 원치 않으셨을까요? 사람이 아름다운 곳에서 태어나고 이런 것이 온전한 축복이라면 하나님은 더 좋은 곳에 태어나게 했을 겁니다 그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구유에 누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할 정도의 아들을 말구유에 태어나게 했을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보면 자기 아들이 좋은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어떤 권력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많이 많이 노력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환경으로 내몰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부자집으로 보내지 왜 가난한 목수에게 또 마리아를 뒤에서 잘 보필하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진정 귀하게 여기는 것은 순수하고 거룩하고 자기 뜻을 따라서 사는 그 사람을 부자나 권력자보다 훨씬 귀하게 여긴다는 것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뭐 좀 불편하게 살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살아봐야 다 백년 또 요즘에 태어난 아이들은 뭐 120년 산다고 그럽니다마는 뭐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처 문제, 환경 문제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는 것보다 주님 바라보면서 베들렘 말구예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찬양하고 기뻐하는 축복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수건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를 가만히 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이로운 사람이었어요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고향 성경에 보면 성공한 왕들의 특징이 있는데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잡으면 잡은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말씀을 놔버리고 외면해버리면 역시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붙들림 받을 수 없어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룩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펜슬러 목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언더우드 목사님 귀하지요 세계 역사를 또 보면 선다신 같은 분들 귀하지 않아요 권력이나 모든 것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의 절기를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여러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사랑을 실천했던 사랑의 원자탄 대신 손양은 목사님 우리 가슴에 남아있지 않아요 또 대미안 성교사 같은 사람들을 보면 한샘 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외면을 하잖아요 당신은 건강한 사람인데 당신은 건강한 사람인데 우리의 이 아픔을 알 수 있는가 손가락이 막 빠져나가고 눈이 물어 가버리는데 이 아픔을 너 알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 당한 사람이니까 복음을 안 받으려고 했을 때 대미안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오 하나님 저에게 한샘 병을 주세요 자기의 육체의 고통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한샘 병을 앓는 분들의 영혼이었습니다 그 병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봐라 나도 그 병에 걸렸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동길성을 느끼면서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한샘 병 알렁문을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한 30년 전에 또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전에 나자로 마을에 자주 들렸습니다 한 외국 신부님이 그들을 잘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빠져있는 그들은 성한 우리가 가게 되면 다 피해버립니다 가끔 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손을 잡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서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친구 몇 명가 가서 기도를 해 주는데 여러분 손을 잡아보면 겨울에 장작개비를 잡는 것 같아요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딱딱하고 아주 찹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 그리토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복음을 접한 이들은 그 아픔 중에서도 말도 제대로 안 되면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우연한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렘으로 가고 있지만 그는 가이사 아우스도가 얘기를 하는 그것 때문에 가는 줄로 알았지만 이미 예은 성취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어떤 환경을 맞이하는지 모르지만 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고 해계하라고 주는 싸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하여 연단하는 그런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도 알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관심과 하나님의 예은 성취가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사건도 오직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사실 만약에 요셉이 저 여자가 부정한 여인이다 라고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져서 있는 그릇이고 또 밭이 씨가 심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씨가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했는데 마리아의 태중에 그 사랑의 씨를 심었다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거절해버리면 신명기 22장에 나타난 율법으로 처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고민할 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요 요셉아 너 아래의 말이야 부정한 여인 아니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면서 요셉에게 천사가 일러줍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이 그대로 믿었어요 에이 뭐 그럴 일이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태중에 있는 애기가 더럽혀질까봐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얼마나 어려운 사람입니까 너무 웃겨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요 요셉은 마리아를 신뢰했어요 사랑했어요 엄청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좋은 남편을 하나님 요셉을 마리아를 잘 돕게 하는 요셉을 짝지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눈물이 오기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랑했느냐 하면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약혼녀가 잉태된 것까지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덮어주려고 계명으로 정제하지 않았습니다 합형하길 원했어요 가만히 끊길 원했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적응적으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절제하고 자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서로 뒷조사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불신하는 건 왜 그런지 압니까 성령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랑하지 말고 두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주 안의 사랑이 이루어져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약해지면 마음이 아파요 아내나 남편이나 누군가가 그 사람이 몸이 약하든지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러나 남 안 되는 것 속 시원하게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라고 하는 다른 영의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사랑의 영에만 감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을 만들어 주시고 성탄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분노를 조종을 하고 이성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성경 말씀대로 잘 살아서 행복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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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